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엇 헛 아 아 반대쪽 갔다 내 파크 친구들 아 자 떡밥 쾅 물어라 아니 미끼 물어라 둘 다 별로네 한 팀? 하나밖에 못 보긴 했어 사이 미끼랑 같이 있으니까 오른쪽 구름나리 구름나리 안보인 빠졌나보다 응 구름나리 클리어 아니다 있다 하나 넉다운 뒤로 도는 중 옥테인이랑 퀴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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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하나 나 힘 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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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잠비크 겁나 안맞어 뒤로 돈다 얘네 서방 뒤조심 뒤조심 여기 온다 타나요? 나 공격받고 있어 아 너무하지도 않는데 나 지금 저기 지나가면 죽어 나 일단 빠질게 힐하고 올라갈게 힐하고 힐하고 올라갈게 내 앞에 내 앞에 얘네 궁극기 썼어 철원아 오른쪽에서 온다운드 들인다 여기 여기 척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한 명 더 온다 한 팀 더 있다 한 팀 더 있어 한 팀 더 있어 수원님 살려도 될 듯 뒤에 봐줄게 안쪽에서 온다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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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 다운 하다 밤힌 나이스 아 하나 김젤인데 나 좀 도와줄게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다 닦은 거야? 아 네 아싸 아싸 아싸